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의 강민웅입니다. 자, 2024 수능 딥마이너스 101학습법과 구평 대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자, 일단 100일이 남았는데 수능이 가장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체력이겠죠. 지금 날씨가 또 대단히 덥고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일 텐데 기초 체력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기초 체력마저도 여러분들이 소진이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풀타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나가면서 집중력을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시간이 좀 작은, 적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정도는 집중력이 확보가 되는데 나머지 몇 시간 정도는 수업을 들을 때도 졸고 있고 공부하려고 해도 뭔가 계속 이렇게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기초 체력이 많이 딸리는 학생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졸린, 졸려, 수업 다 졸려 그럼 당연히 졸립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닌 애들이 많아요. 아닌 애들이 있다니까. 수업 잘 듣고 자습 시간에도 혼자서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저녁 잘 때까지 유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많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집중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체력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 체력을 여러분들이 점검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의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의 산책이라든가 조깅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의지로 그걸 줄여나갈 수는 없어요. 체력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체력을 늘리자! 흥!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0일 동안은 여러분들 마치 100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분 이내에 조깅이나 30분 이내에 산책을 해주세요. 산책은 좀 빠르게 약간 땀이 날 정도.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조깅을 하게 되면 지금은 되게 덥겠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들보다 20분,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셔서 기초 체력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지를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그거야. 알겠죠? 지금 근력운동 할 때가 아니야. 맞잖아요. 그렇죠? 뭐 데드리프트 이런 거 할 때 스쿼트 이런 거 하면 좋겠지만 하면 체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기초 체력을 확보하는 거. 알겠죠? 하루 종일 집중력을 늘리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리듬을 타는 산책이나 조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거 많이 안 바랄게. 저녁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침에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 되면 어느 때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하나는 좀 전에도 백일기도라는 얘기를 했는데 백일기도라는 게 요즘에 무슨 백일기도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또는 한참 선배들 보시면 부모님들이 진짜 백일 전부터 계속 백일기도 같은 걸 교회를 가신다던가 또는 절에 가신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뜸하긴 하지만 자 여튼 그거 사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해 아닙니까? 중요한 백일이죠. 그렇죠? 이 백일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이 바뀌잖아요. 니네가 그 전공하는 학과만 달라져도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게 이 백일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백일을 스스로 백일기도 하는 느낌으로 사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초적인 좀 전에 했던 체력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백일기도를 해. 너희들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한 번씩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입시에 어떤 성공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무슨 대학, 무슨 학과를 목표로 계속 생각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경험적으로 보면요. 시간이 지나잖아. 그게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 그렇죠? 안타깝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계속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활해야 될 것 같아요. 입시, 올해 그 입시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무슨 무슨 대학, 무슨 학과 그러면 구표 끝나고 나면 다 바꿔야 돼. 이런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물론 나의 목표가 약간 재설정될 수 있어요. 맞죠?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선책으로도 내가 사실 실패하지 않은 백일을 보내고 실패하지 않은 입시 생활을 보낸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큰 대전제로 깔고 가는 어떤 목표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던가 또는 입시에서 꼭 성공을 해서 제가 무슨 딱 무슨 학과를 딱 한다. 이런 것보다는 알겠죠? 과보다는 약간 좀 차라리 뭐 어떤 선정하고 싶으면 대학 정도를 생각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서 매일매일 생각해요. 매일매일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에다가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의 목표를 써가는 거지. 100일 기도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죠. 한 번씩 써봐.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조깅을 해. 가장 좋은 걸 얘기할게.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나서 6시 30분까지 조깅을 해. 조깅을 하고 딱 들어와서 자신의 목표를 딱 적는 거지. 몇 월 며칠. 1. 100일 동안 까먹지 말고. 알겠죠? 1. 나의 목표 쓰고. 알겠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아주 간단한 루틴입니다. 알겠죠? 그걸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성공할 거야. 장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걸 100일 동안 너희들이 성공한다면. 가능하다. 알겠죠? 가능하다. 그리고 뭐 100번을 못 쓸 수도 있죠. 까먹어서. 90번을 썼다. 그럼 뭐 목표의 90%를 달성한다고 생각해.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D-100일에 40가짐을 잠깐 설명했고요. 자, 2024 순 물리학 예상. 대단히 예민한 부분인데 일단 그냥 피해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강사로서 그냥 그냥 이게 말한 게 틀릴 수 있잖아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비겁한 것 같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계속 유평도 바라보고 최근에 어떤 평가원 사태도 생각을 해보고 문제도 출제해보고 EBS도 분석해보고 유평도 분석해보았을 때 몇 가지 좀 추측이 가능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원의 출제기조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유평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결과적으로 문제들을 분석했을 때 유평이 끝난 다음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슈화되지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그 전부터 제가 유평이 좀 특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4페이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명히 유평은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무언가 지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과탐 부분에서는 특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 여러분 성적표를 보고 여러분도 좀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아. 여튼 그 출제기조가 바뀌었고 그렇다면 이제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제들을 축소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축소될 것이야. 그치? 다만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그게 약간 미미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왔던 최고 난이도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률이 30% 초반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를 내지 말라는 어떤 시그널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닐 거야. 그렇지만 그거보다 약간 쉬워질 수도 있어. 그런데 또 하나의 그 출제기조 바뀐 게 뭐예요? 변별력은 유지하라라는 딕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변별력을 유지하면서 정답률이 매우 낮은 문장들이 축소된다면 당연하게도 다른 문제들의 난이도가 약간씩 상승할 수밖에 없어. 맞지? 1페이지에 나오는 병풍 문제들이 그냥 깔려버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냥 거의 빵정방지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걔들의 난이도가 약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역학 기초문항 진짜 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난이도가 약간 상승될 거야. 알겠죠? 그리고 기존 역학의 중급이나 준킬러 문제들은 유지될 거야. 그런 것들은 유지될 게 뻔해. 이번에 6평을 봐봐. 4페이지에 뉴턴 역학이 이례적으로 세 문제가 들어가서 다 중급, 중급, 중급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하나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정답률 낮게 30%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게 하나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초 역학, 중급, 기존 역학의 중급이나 준킬러 문항들은 출제 유지가 될 것이 뻔해. 그렇죠? 그 비역학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자기 파동의 난이도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전자기는 지금도 난이도가 꽤 높게 나오고 있었던 추세였단 말이야. 그 정도를 유지할 것이고 파동 파트의 난이도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그 6평에서도 보여줬잖아요. 그 전반사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틀린 5문제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전반사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기보다는 매우 쉬웠다가 중급 정도를 유지하게 된 것이야. 그리고 파동의 그 뒷부분에 있는 광전효과 파트 있지. 광전효과의 난이도가 상승했지. 물질파하고 결합이 된다고 내가 광전효과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년 내내 우리 과정 내내 한 번도 결합하지 않았지. 근데 이번 6평에서 어떻게 했어? 결합시켰지. 왜? 파동 파트 난이도를 높이려니까. 그러면 광전효과는 물질파랑 결합될 수밖에 없어. 금속판에다 빛을 쏴가지고 튀어나오는 전자의 물질파 파장.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전자현미경 물어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이 난이도 높으면 무언간 낮춰야 되니까. 근데 일단 확률적으로는 파동 파트 난이도가 약간 높아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일단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용수철에 대해서 이건 좀 더 디테일해서 더 위험한 발이 될 수 있는데 용수철 문제가 우리 교육과정 첫 해 3번 나왔어요. 그렇죠? 6평, 9평, 수능 20번으로 팡팡팡 출자가 됐죠. 그렇죠? 출자가 됐는데 그 문제를 분석해보면 이 교과서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강사 파워로 강사의 스킬로 잘 풀리는 그래프로 대부분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왔잖아요. 그렇죠? 교과서에 누가 용수철을 그래프로 풀라고 돼 있나요? 그렇지 않지? 강사들이 이 문제를 분석해보니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 속력이나 최대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사들이 각자 자신만의 풀이법으로 설명을 해서 그게 잘 풀리는 방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강사 파워로 뭔가 점수가 잘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들은 좀 배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를 가지고 그게 깊어지는 형태 용수철이 지금 그 첫 해에 세 번 나오고 더 이상 그 고난도로는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수평면에서 탄성 퍼텐셜이 온도인을 받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예상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고 있었는데 그게 약간 연직면으로 바뀌거나 또는 빈면으로 바뀌는 우리가 그 첫 해에 고난도였던 건 그 연직면 문제였잖아요. 연직면의 물체가 연결돼서 중력장래 용수철이라고 하는데 즉 중력장래 용수철이 나오더라도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용수철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제 컨텐츠로 따지면 특란도 특강의 두 가지 역학적 에너지 용수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킬러 스킬로 스킬로 접근을 하는 합력거리 그래프로 푸는 문제가 있고 순수하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가 있어. 그치? 그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푸는 문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실전 300은 그건 이미 배제됐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풀이는 배제됐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만 풀 수 있는 용수철만 포함시켜놨어. 알겠지? 그래서 실전 300을 풀 때는 전혀 뭐 문제 없고 특란도 특강 할 때는 그 그래프를 푸는 문제들은 잠시 보류를 시켜놔도 되겠다. 구평에서 만일 나의 예상이 틀리고 어... 중력전의 용수철에서 최대 성격을 묻는 거나 최대 온도가 묻는 게 나왔다. 라고 하면 그 컨텐츠는 따로 제가 제공해드릴게요.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렇지만 현재는 예상 가능 예상을 해봤을 때는 안 나올 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좀 두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예상을 한다기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용수철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는 풀고 있었을 거야.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가 깊어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깊이가 깊어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만 할게요. 알겠죠? 더 하게 되면 진짜 제가 올해 은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게 되면 강민웅, 이스키 9평 끝나고 수능 끝나고 보니까 했던 말들이 다 틀렸어. 이럴 수도 있는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도 피해가지 않고 말씀드릴 것들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D-100일 100일 남았는데 과탐의 중요도가 역대 최고입니다. 그죠? 영어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고 과탐 과목 수도 계속 줄어 질다가 현재 수능 역사에서 과탐 중요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최상위 학생들의 학습시간 이건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죠. 학습시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주당 8시간을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주셔야 돼요. 내가 최상위권이 아닌데 1등급을 맡고 싶어. 그러면 8시간 이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 최상위권이야 그러면 8시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생각을 하라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생각해도 충분히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들은 많이 하지만 나는 안 하면서 개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 알겠죠? 확률적으로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불가능하다. 알겠죠? 남들 하는 만큼 하거나 개를 따라잡기 위해선 더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우선적으로 지금 100일이 남았잖아요. 학생들의 체질이 따라 좀 다른데 4페이지 위주로 틀리는 친구가 있고 1, 2페이지 실수가 나오는 친구가 있어. 그리고 둘 다 틀리는 친구가 있지. 그치? 둘 다 틀리는 친구들은 이제 뭐 3, 4등급 이하가 되겠죠. 그쵸? 근데 1, 2등급에서도 앞부분 틀리는 친구랑 뒷부분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체질적인 얘기를 한다면 앞부분을 틀리는 친구들은 첫 번째 앞부분을 너무 빠르게 풀고 있다. 단순 실수라면 근데 어떤 문제들이 아 약간 좀 아리까리해 이런 거는 비역학 부분에 대한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4페이지 위주로 틀리는 사람들은 고난도 문제들을 반복해서 훈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오는 문제들 핵심 문항들을 알겠죠? 자 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기파동 1, 2등급이든 3, 4등급이든 전자기파동을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 기본적인 개념으로 풀리는 문제들을 놓치고 있다. 그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되고 모의고사를 풀 때 채점할 때 말도 안 되게 앞에서 틀린 게 발견됐다. 약간 천천히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신의 페이스가 너무 빨라요. 약간 늦게 푸셔야 됩니다. 역학과 에너지 파트는 지속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오르지 않아요. 4페이지를 위주로 틀리는 친구들은 이게 지금 이번 주 일주일 열심히 했다. 2주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걸 팍팍팍 막게 되지 않아요. 더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능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꾸준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전모의고사는 적당한 분량으로 계획하셔야 돼요. 그렇죠? 1일 1모 이런 것은 극단적 방법으로 나중에 벼락치기 할 때나 쓰는 거고 너무너무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근데 그래도 지푸라기하러 잡는 신정으로 수능에서 어떻게 해야겠어. 그럴 때는 이제 1일 1모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근데 뭐 최상위 애들이 1일 1모를 하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더 취약한 과목들 해. 알겠죠? 그래서 실모는 자신만의 적당한 분량으로 계획을 하셔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100일 중에 뒤로 갈수록 분량을 늘려야지 지금부터 그냥 확 풀려야 해서 쫙 때리겠다. 이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죠?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시고 각자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엔제풀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념에 대한 보완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면서 모의고사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걸 추천드린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그 구평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평이 이제 한 달가량 남았는데 이 구평을 잘 보기 위해서 일단 지금 점검해야 되는 거 30일 동안 점검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는 좀 등급별로 좀 설명할게요. 제가 상반기 때는 체질별로 설명했는데 1, 2등급은 어떻게 해라. 3, 4등급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너무 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제 컨텐츠를 중심으로 추천드린 학습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평 대비 추천하세요. 1, 2등급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일단 체질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앞부분 틀리니, 뒷부분 틀리는지 그 압축 개념 제 강의로는 이제 풀 버전 개념은 좀 힘들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압축 개념에 비역학의 취약 파트를 일단 선별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돼요. 그 취약 파트인데 여러분들이 책만 보고 한 번 그 효율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효율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책만 한 번 개념서 한 번 읽어보겠다. 취약 부분인데 그건 취약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또는 강의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듣고 개념서로 보완을 하시던가 선별적으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4페이지는 어차피 여러분이 열심히 할 거 1, 2등급 학생들은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쪽에서 자꾸 뭘 까먹고 그렇죠? 뭘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잖아. 망각과의 싸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반복 그 반복이 되어 있었다면 취약 파트가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들을 선별 보완하시고 그리고 특란도 특강과 빅킬러 모의고사들을 같이 활용하셔서 이제 뒷부분에 4페이지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고 실전 300은 전범위 N제이기 때문에 전범위 N제를 통해서 이 상급 포지션의 모의고사인 특무 시즌1과 시즌2를 완료하는 것 물론 지금 어느 정도 특특이 돼 있거나 뭐가 돼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돼 있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 돼 있는 것들 여기에 적혀 있는 제 커리 중에 안 돼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평 전에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특무 시즌1과 시즌2 혹시 둘 다 안 푸신 분들은 있다면 시즌1이 단위도가 조금 더 높아요. 평가원의 출제 기조가 바뀌기 전에 나온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시즌1이 좀 높고 시즌2가 그거보다는 약간 낮습니다만 그래도 상급 포지션의 모의고사다. 라는 것은 알아두세요. 알겠죠? 빅킬러 모의고사는 18문항짜리 모의고사로 뒤쪽에 정답률이 너무 떨어지는 문제 두 문제를 제외한 거라서 우측 상단에 목표 시간이 산정돼 있어 그래서 23분 동안에 18문제를 풀어라 20분에 풀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1,2등급 학생들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3,4등급 학생들은 압축 개념이나 필기노트 필기노트가 비역학 파트가 특히 너희들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갖고 다니면서 안 돼 있는 분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1,2등급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두께감이 얇아요. 알겠죠? 그래서 압축 개념을 비역학 파트를 다 보세요. 비역학 파트 특상이랑 연력학은 선택을 하시고 뉴턴 역학은 지금 안 보는 게 좋아. 물론 역학이 너무 안 돼 있으면 보는 게 맞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문제풀이 위주로 역학 공부하시고요. 특상이랑 연력학은 안 돼 있는 친구들만 선택해서 그리고 나머지 전자기부터 뒷부분 파동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한 번 쭉 복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축 개념을 하면 10강밖에 안 돼. 10강밖에 안 되니까 비역학 개념들을 한 번 쭉 봐. 10강 한 강당 60분도 안 되잖아요. 그냥 쭉 봐. 알겠죠? 날 잡아서 보던가 며칠 3일, 4일 이렇게 잡아서 한 주일 딱 잡아가지고 보던가 비역학 개념을 한 번 보는 게 가장 나아. 3, 4등급 애들은 4페이지만 틀리는 게 아니라 1페이지 틀리고 있는 거잖아. 2페이지도 틀리고 3페이지 틀리고 다 틀리고 있는 거잖아.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비역학 부분들을 다 강의를 보시고 특남도 특강이랑 실전 300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9평전은 반드시 완료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예.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돼. 특남도 특강은 일반적으로 4페이지 위주로 대비를 하고 있고 이건 전범위 위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건 유형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유형은 들어있지만 나눠져 있지 않고 예상 문제 위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별해서 빅킬러 모의고사와 함께 빠르게 속도감 있는 연습 좀 해주시고 특모 시즌 1은 엔제로 활용해서 풀이를 해주세요. 엔제라는 건 뭐냐면 시험을 본다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바로 강의 수강하고 문제 풀고 강의 수강하고 문제 풀고 강의 수강하고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말해주는 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특란도 모의고사 시즌 2는 실모로 활용하고 특모 시즌 2는 실모 30분 동안 테스트 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9평 전에 완료해 주시면 좋겠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했는데도 시간이 좀 남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나머지 한 권도 시작을 하면서 9평 이후로 이어가는 거지. 다 하지 못해도 9평 이후로 이어가면서 N지 한 권 둘 중에 한 권을 끌고 가는 거예요. 9평 이후로 끌고 가면서 풀면서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같이 병행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9평 이후로 넘어가시면 돼. 알겠죠? 자 노베이스는 사실 좀 묻지 마세요. 노베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반수생들이 있고 그쵸? 그동안 하다가 멈췄다가 이제 시작하는 친구 또는 이제 다른 것들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어느 정도 올리는데 물리를 못했어. 과탐 한 과목이 너무 약했던 거야. 그래서 못한 거야. 이걸 나머지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신경 쓸 시간이 이제 됐어. 이제 100일 동안 내가 시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어. 그랬을 경우에 뭐 노베이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다른 거 하느라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웃지 마시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 지금 그 개념 완성 풀 버전을 보는 건 조금 시간적으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압축 개념을 풀 버전으로 듣고 대신 압축 개념도 똑같이 개념서가 똑같거든요. 무라이체 개념 완성 개념서에 있는 문제풀이만 풀고 기출 300이라는 기출 책을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출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단기간에 너희들의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기출보다는 지금 시즌에서는 예상 문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 왜냐하면 또 예상 문제 안에는 기출 문제들 중에 나올 법한 것들이 변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는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는다. 기출 300 말고 그냥 예상 문제 엔제로 가는 거야. 그 중에서도 전범위를 품고 있는 실전 300으로 가자. 알겠죠? 특란도 특강 말고 실전 300으로 가자. 특란도 특강은 그 4페이지를 어떻게 된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전범위로 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 300을 풀고 빅킬러 모의고사를 풀면서 특무 시즌 1 엔제로 학습하는 것까지 실모를 지금 추천드리지 않아요. 알겠죠? 실모는 안 하는 걸로 하자. 그냥 이렇게 기본 실력을 높이면서 구평을 보고 구평 이후에 모의고사를 몰아치는 방식으로 해서 수능으로 가자. 그렇다면 모의고사 전체 중에 시즌 1만 여러분들이 엔제로 활용을 해. 문제 풀고 강의 보고 문제 풀고 강의 보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것만 완료를 해줘. 대신 이제 구평에서 점수를 기대하지는 말자. 점수를 기대하지 말고 물론 잘 나오면 땡큐고 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얘들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줘. 그리고 이제 구평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모 체계로 가면서 그때 가능하다면 특란도 특강을 그때 특란도 특강이 4페이지에 대한 거니까 아마 이걸 다 완료하고 나면 아마 1, 2, 3페이지에 자신감이 좀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4페이지를 뒤로 미루는 거지. 상위권 애들은 그걸 먼저 하려고 했었을 거야. 그치? 막 3월부터 했을 거란 말이야. 1월부터 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막 올해 거 나오지도 않은데 막 작년 거 갔다가 막 하고 왜냐면 최상위권 애들이니까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끝으로 미루는 거지. 그래서 4페이지를 9월 평가원 끝난 다음부터 이제 특란도 특강 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순서를 다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거의 뭐 노베이스인 상황인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걸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 물론 뭐가 된 게 있을 수 있어. 어, 압축 개념 내가 좀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빼고 개념서 문제 풀이하면서 이건 기본 문제 풀이 드리니까 이것도 기출 문제들 위주로 들어 있어요. 500문항 가량이 들어 있단 말이야. 걔들을 빠르게 풀어나가면서 실전 300, 빅킬러 모의사, 특강도 모의고사, 시즌 1, 엔제, 학습.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이제 수능이 또 100일 남았기 때문에 100일 전에 너희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9평 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등급별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기본적인 체력 관리 하시면서 열심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